자,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태그가 한번 나와요. 태그는 투월 끝나고 6시에서 8카운트가 나옵니다. 자, 태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발부터 오른발, V-step, 오른발, out, out, in, in. 그 다음에 바로 엔카운트의 스몰 점핑에서 오른쪽 사선으로 오른발, 왼발은 토터치에서 오른쪽, 펌핑 2번 바로 백사선 왼쪽으로 진행하셔서 왼발, 백스텝, 오른발, 토터치, 왼쪽으로 펌핑 2번 마무리에는 왼발에 체중이 실려있으셔야 돼요. 자, 메인 안무 들어가요. 첫 번째 섹션, 오른발, 브루시스텝, 오른쪽 사선으로 진행을 하죠. 자, 오른발, 포워드, 비하인드, 포워드. 왼발은 똑같이 브루시스텝. 오른발, 아웃포인, 인터치, 사이드 빅스텝, 딜리브. 왼발, 인터치, 아웃포인, 그대로 스텝 투게더. 두 번째 섹션, 펌핑워크라고 해요. 오른발, 백스텝과 동시에 왼발은 토어, 오픈. 또 왼발, 백스텝, 오른발, 토어, 오픈. 오른발, 백스텝, 왼발, 토어, 오픈. 왼발, 백스텝, 오른발, 토어, 오픈. 그다음에 오른발, 퀵, 볼, 체인지 아웃포인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발, 퀵, 볼, 체인지 아웃포인. 왼발도 똑같이 퀵, 볼, 체인지 아웃포인. 자, 1번, 2번 카우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그대로 아웃포인한 오른발을 내려놓으시면서 사이드 러비 커버 크로스. 사이드 러비 커버 크로스. 왼발도 똑같이 사이드 러비 커버 크로스. 그다음에 힐 러비 스테이드라고 하죠.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그대로 오른발 트게덕. 왼발을 왼쪽 사선에 힐 펴치. 이 앞에라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왼발 트게덕, 오른발 크로스. 마지막 섹션. 왼발부터 네 걸음을 걸어서 왼쪽 어깨,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분의 3판에서 3시로 가실 거예요. 첫 걸음 왼발을 들을 때는 정면을 쳐다보시고 그대로 4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서클을 그리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4분의 1턴 3시에 오셔서 오른발 포워드. 바로 왼발을 스몰 스텝으로, 볼 스텝으로 사이드에 놓으시고 오른발 오른쪽 사선으로 스몰 점핑해서 오른쪽 펌핑 두 번. 왼발 왼쪽에 내려 놓으시면서 체중을 맨발에 실으세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두 번. 자, 섹션 3, 1, 4,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첫 번째 섹션과 마지막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